게임을 한 번 해볼까? K-MINE 아니, 시랄 이거 장난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K-MINE K-NITE 아니, 누가 이 땅으로 이름을 지었어? 안녕하세요,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,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진행을 한 적이 없었던 OS 리뷰입니다 무슨 OS냐면 군대! 아, 말도 꺼내 계시는 곳인데 군대의 싸지방 군대에 있는 PC방이라고 해야죠 그 컴퓨터들에 설치되어 있는 OS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다닐 때는 윈도우가 깔려 있었어요 윈도우 7이 깔려 있었습니다 최근 2019년? 그 정도부터 군대의 싸지방에 OS를 교체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고 왜 이런 거를 했을까?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제 윈도우 깔린 컴퓨터로 와 있고요 왜 여기 와 있냐면 들어가서 지금 이 OS가 도대체 뭘 펴보시죠?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만든 OS인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OS 이름이 하모니카 OS 사이트 누가 봐도 한국에서 만든 사이트 같다 하모니코리아라고 해가지고 하모니카구나 이름 잘 지었는데요 다운로드, 커뮤니티, OS 가이드, 사용자 자명, 오픈소스 그리고 매뉴얼, 설정 가이드, FAQ 등등이 있습니다 하모니카 5.0, 한라 하모니카는 모든 최신 컴퓨터에 권장이 됩니다 램은 1기가 램이나 2기가 램 이상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크게 뭐 사양적인 부분이 제약이 없습니다 웬만한 컴퓨터에는 다 깔 수 있다 이번 5.0에서는 기존 하모니카 OS 대비 CPU 및 네모리 사용량이 30% 감소하였습니다 그 전에 최적화가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다양한 백신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됩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하는 백신 3개가 있고 알약이랑 V3와 이렇게 있네요 국내에서 쓰는 OS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도 있네요 윈도우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도 쉽게 지원이 됩니다 국내 주요 은행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고 카톡도 가능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이 친구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든 OS냐 그거는 아니에요 리눅스 민트 17 마테라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좋은 그 친구를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깔아서 한번 확인해봅시다 스타트 하모니카 컴패러블 모드 호환성 모드는 왜 있는 거죠? 아무튼 그냥 일반으로 할게요 왜 스타트지? 설치하는 게 아니야? 설치가 아니고 뭐 USB로 직접 작성하는 건가? 아 근데 약간 국내 기업 저런 것들은 디자인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뭐야? 그냥 들어왔는데? 아 여기 있구나 컴퓨터 홈 호모니카 설치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설치를 그냥 하면 되겠죠 메고에스 쓰는 느낌이네요 멀티미디어 코덱을 설치를 합니다 윈도우 까는데 멀티미디어 코덱까지 설치하게 윈도우 부트 매니저를 그대로 두고 하모니카 설치 디스크 지우고 설치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? 서울에 거주하고 있죠? 이름을 홈으로 하겠습니다 뭐 비번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? 하모니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설치되는 동안 하모니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유튜브, 넷플릭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여러분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고 음악 듣기, 뭐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스팀, 싸지방에서도 게임 할 수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사양이 대부분 구려가지고 솔직히 힘들죠? 제가 있었을 때는 컴퓨터 성능이 말도 안 되게 구데기였어요 군대에서 이거 보급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요즘 보급 현황이 어떤지 컴퓨터 성능 좋아도 요즘에 나 휴대폰 들고 들고 갈 수 있어가지고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나 하겠지 좀 걸리네 하드웨어 설정은 도대체 왜 하는 거지? 하드웨어에 도대체 무슨 설정을 하는 걸까? 뭔지 모르겠어요 USB 인체로도 그냥 쓸 수 있네요 약간 윈도 포토블 에디션처럼 해가지고 네이버 웨일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걸 뽑고 엔터를 누르래요 부팅 빠른가? 음... 오 썩 나쁘지 않네요 부팅 속도 하모니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방형 운영체제로 국내 26개 공공기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테마 선택할 수가 있고 스냅샵도 되고 추천 프로그램도 있고 와 추천 프로그램 이렇게 막 설치를 그냥 할 수 있네요 한컴 오피스 2022 베타 설치 오 이런 식으로 바로 설치가 됩니다 오 터미널이 켜지고 설치가 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설치할 수 있네요 카카오톡 뭐야? 아 카카오톡은 공식적으로는 리눅스를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제타처럼 약간 가상해서 만드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난 정리 안 된다 약간 설치하고 이런 느낌 자체가 윈도우랑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멧 OS랑 엄청 비슷해요 보기에 그냥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약간 방식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깔때마다 비번 넣으라고 하고 외기랑 집 개똑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설치가 됐는데 바로 가기가 생기지 않아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찾기 어렵게 돼 있네요 리눅스가 원래 이런 거겠죠? 어디 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뜨지 않을까? 우와 시작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마이크로소프트 쪽 계열은 온라인 앱으로 그냥 다 돼 있고 게임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픽도 그림판 등등 있고 리브레 오피스 쪽도 깔려 있고 미디어 플레이어랑 이런 것도 깔려 있고 인터넷은 파이어폭스 그리고 웨일 기본 브라우저는 웨일로 잡혀 있고요 아니 신기한 게 텔레그램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줌이랑 슬랙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한컴 오피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렉 오지는데요? 아니 보세요 그렇게 좋은 컴은 아니지만 이게 렉 걸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 에반데요? 와 이거 쓸 수는 있어? 어 일단은 이렇고요 게임으로 한번 해볼까? K-마인 아니 이 시랄 이거 장난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? K-국밥 막 이런 것처럼 해서 쓰는 건데 도대체 K-마인 그 지뢰차 끼고 K-나이트 이거 최 쓰고 나이트는 K-나이트가 아니구나 나이트가 K로 시작하잖아요 원래 네 그럼 나이트는 나이트라고 제대로 적어놨네 사실 혹시 나이트가 그냥 N-I-G-H-T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 K를 붙인 건 아니죠? 그 정도는 아니시겠지 설마 그냥 K 깔맞춤 이렇게 하려고 나이트는 나이트로 그냥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K-리버설 이건 뭐야? 아 오목이구나? 아니 누가 이 땅으로 이름을 지었어? K-스노크 아니지? 이름을 참 재밌게 지으셨네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어떤지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아 그냥 웹버전이라서 웹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네요 웨일로 지금 켜집니다 와 이건 근데 로그인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다 자기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웹버전을 써야 된다 지금 깔려있는 게 근데 오피스 말고 딱히 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가 지원되는 게임들 있잖아요?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로 왜 바꿨어요? 아 그럴 수 있겠다 국내 개발사를 통해가지고 효부 쳐서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굳이? 아무리 싸지방에 있는 컴퓨터들이 안 좋아도 그래도 호환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 친구를 쓰면은 아무래도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없다 해도 문제가 100%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 인강점도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브레 오피스를 안 벗겨볼까요? 리브레는 괜찮네요 한 컴이 문제인가 봐요 그거는 지금 군인분들 대부분 다 이거 쓰신다고 불쌍하다 너 컴퓨터를 더 좋게 달아놨으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솔직히 휴대폰 쓰시잖아 아 근데 싸지방에서는 또 기본적인 작업만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긴 해요 혹시나 문제가 있는 현역 군인분이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가 불편한지 사양이 구리다 이런 거 말고 제가 있을 때가 더 구렸습니다 그게 옛날에 더 구렸고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? 뭐 유튜브 보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죠 넷플릭스도 아까 된다고 했으니까 아 근데 그걸 된다고 해야 되나?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웹버전 있잖아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이렇게 OS를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을 했어 이제 어차피 국방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무기를 더 좋은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장병들을 위해서 장병들의 월급을 늘려준다든가 좀 다른데서 개선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보화 강국에까지 하는데 싸지만 컴퓨터도 솔직히 좀 별로고 차라리 PC방을 좀 안 들어주는 거 되지 않을까 K마작은 도대체... K마작도 K야? 아니 K마작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?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하모니카라는 국산 KOS를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국산 OS들이랑 해봤자 전부 다 기반이 리눅스 기반으로 있다 보니까 뭐 OS들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건 솔직히 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느낌은 그냥 윈도우의 해적판들 있잖아요 다운파 플레이어랑 막 필수 이런 거 있잖아요 반디집 다운파 플레이어 막 이런 것들이랑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걸 이제 돈 주고... 돈 주고 납품했겠죠? 아무튼 굳이 잊을 필요가 있나?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군인분들 힘내세요 오늘 따지면 그냥 스타크래프트인데 아 그치 스타 잡론 되겠죠? 스타 립 버전 이런 거 깔아가지고 옛날에 네이버 블로그에 스타 립 버전 사는 스타 립 버전 하늘이 밝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가슴은 이런 느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한 글귀 적혀있는 약간 그런 블로그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스타 립 버전 받아가지고 스타 1.1, 4.1 받아서 하는 그 맛이 있는데